맛있겠죠? 인행 지금 시켜드려면 아마 성공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전주를 가는 길에 13개의 캐리어를 들고 갑니다 일단 서울 여정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목적지는 명동입니다 장어 먹으러 왔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와서 모두 정주 대구로 왔는데요 여기서 다 같이 볶음밥이랑 맛있는 장어로 먹겠습니다 다 같이 볶음밥이랑 맛있는 장어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겠죠? 맛있겠죠? 그쯤은 지도요 조금만 이따가 있고 제가 빨리 먹으면 좋겠습니다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후반 발효하면 그런 거 먹으면 좋겠어요 불씨가 너무 좋겠습니까? 저희는 왜 저 것 같네요 삶은 거 같네요 난 아주 진짜 잘 먹는데 이게 좀 잘 먹어요 이렴셧 그럼 제가 뭐 먹게 될까요? 내가 먹은거 같아요 뭐요? 아래서 우스와 마카나 그리고 그 부분은 비디오를 아까는 그 부분은 먹는게 아래서 같은거 때의 마카나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우스는 먹기 때문에 저번에 먹으면 이제는 넓은 배고픈 저희도 먹으면 나는 그것을 먹기 나는 그것을 먹게 나는 그것을 먹게 나는 그것을 먹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이근치, 이거 정말 봅니다. 근데 RV, 그 맛도 맛있어. 너무 너무 고기 좋아. 잘 먹고 있어. 준비하지 말고. 저는 비빔냉면 먹을래요. 비빔냉면 지금 시켜도 아마 싸먹을 것 같아. 아마 싸먹지 않을까, 비빔냉면. 그러려고 그랬지, 자기. 그랬지? 나는 나는 잘못한 것 같아. 아니요. 아마... balık gibi kok무요. 맘 모르겠는데, 맘은 kokuyor gibi. 많이 kok무요, balık. 왜? balık gibi kok무요, diyor. kokuyor? 왜? 1.5.5. kok무요인데, balık gibi kok무요. 아, 어디서 여캔, 나. 라고 생각하면, 지금 샀어. 레몬엑이랑 술 먹으면... 술 먹으면 괜찮지? 서울에서 전주를 가는 길에 13개의 캐리어를 들고 갑니다 이 정도면 친구가 이민 가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우리 진짜 터키도 이민 가는 걸까요 이제 숙소까지 찾아야 되고 이르진 많아요 자 이램씨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럼 여기서 뛰어내릴까 일단 서울 여정은 시작할게요 뱅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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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명동 왔어요 저 명동에서 길가리 음식도 맛볼 수 있고 기념품 깎던 것도 잘 시실 것 같아서 오늘의 첫 목적지는 서울 목적지는 명동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차피 난 먼저 와야지 낙박 낙박 뱅뱅스 먹겠습니다 뱅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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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고 좋아요 떨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全息 여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